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드엘 마인크래프트 짝퉁중에 용머리입니다 이게 아마 엔더 그거에서 나오는데 용머리만 있더라구요 69,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다양하게 있구요 저거 아마 이거랑 네 뭐 빼고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네 용머리는 과연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저번에도 흠 에스엘 토이스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레드에서 5000원짜리 큰거 보여드렸죠 네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참 피스가 많이 있는거 같은데 참 피스가 많이 있는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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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설명서가 흠 흠 흠 흠 피스가 많이 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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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있나 이거를 이천원짜리 치고 이천원짜리 치고 피스가 참 많아보이네요 어디있냐 어디있냐 이것도 분리를 해야되나 이리 좀 쫓겨난 것 밖에 없는데 흠 흠 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흠 흠 아이고 저가 큰거를 좀 오랜만에 만져봐서 피스가 많은거 흠 요즘 저가 레고를 많이 못찍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아이고 이끄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주시고 이것도 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 입이죠 입 입 좀 가운데 프링 흠 흠 흠 흠 아휴 아휴 떨어졌네요 흠 흠 이거 같고 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끼워주시고 아이고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레드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흠 흠 나중에 레고까지 따라잡을 일은 없겠죠 레고 요즘 레고가 요즘 발전을 안하고 있는데 흠 지금 하고있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흠 흠 오 용 눈 멋지네요 오 이게 10명만원짜리던데 용 용이 흠 용머리가 2천원이라니 아휴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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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뒤로 들려서 이거를 끼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쉬웠습니다 또 이거를 머리 위에다가 지금 모양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나중에 좀 멋있을 것 같네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휴 이거 아 뭐야 헷갈리게 이거 끼워주시고 이거 끼워주시고요 이거를 끼워주시고 옆으로 아휴 끼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보자 용귀 귀 귀가 아휴 됐다 좀 뻑뻑하기도 하네요 아주 얘네 갑자기 왜 이리 발전하지 이상하네 어우 이제 끝났네요 이것만 만들어주시면 끝 입니다 근데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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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더 남네요 귀가 귀가 한개가 더 남습니다 한개 남은건 여기 끼워주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아휴 아쉽네요 용머리만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입을 벌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완성되었죠 이거 아마 호환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뭐 다른 제품 사면 이상으로요 아이고 이 또 됐다 이상으로 폴롤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